다음 평양냉면집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평양냉면 산탐 찍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저 때까지 먹었던 평양냉면에서 단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약간 과 약간 진한 그런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의도에 왔는데 평양냉면 산탐 찍으러 왔어요 이제 첫 평양냉면을 재작년인가? 먹고 지금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먹으러 왔는데 아 이게 약간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이게 약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50년 전 도는 곳인데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제 매년 블루리본이랑 그리고 미셰린을 매년 받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점심때는 웨이팅이 엄청나가지고 이제 저녁때 먹으러 왔어요 딱 브레이크 끝나고 왔습니다 아무튼 가볼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롱사태 수육 하나, 만두 하나, 녹두전 이렇게 세김 필수고 그리고 냉면 필수 비빔도 필수 아 저 그러면은 물냉 두 개랑요 비빔 하나랑요 그리고 아롱사태 수육 하나랑 그리고 접시만두, 녹두전 네 그 오이 빼주세요 오이 다 뺄게요 네 감사합니다 Crisis 자 가사 endangered 친구들 너무 생 sú 단 가족 바삭한 코트 문자도 같이 먹어서 터키고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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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평냉. 일단은 뭐부터 먹지? 물냉을 먼저 먹어봐야겠죠? 면 양이 완전 꼭대기인데? 면을 다 풀어놔야겠다. 면이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잘 먹겠습니다. 우선은 물냉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평양냉면 너무 오랜만인데? 언제 먹었더라? 몇 달 전에 먹었지? 아, 이 슴슴한 맛. 너무 맛있다, 여기. 살짝 그 슴슴하면서도 약간 그 느껴지는 감칠맛. 뭔가 깊은. 일단 면이 약간 쫀득하다기보다는 되게 좀 부드러운 그런 면인데. 무슨 식감이라고 하기 어렵다. 확실히 다른 면에 비해서 쫀득쫀득하다기보다는 약간 툭툭 끊기는 그런 면이긴 해요. 이게 육수가 되게 약간 심심하니까. 면에는 잘 안 배웠을 줄 알았는데. 이게 면 특유의 맛인 건가? 너무 맛있어. 정지연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목두전 먹고 싶었어. 겉에 바삭해. 대박이야. 완전 빠삭빠삭 찍어가지고 맛있어 필수인데 아롱사태 아롱사태 수육 따끈따끈한 수육이 아니라 살짝 차가운 차가운 느낌의 수육인데 고기의 식감이 너무 좋다 와 근데 그쵸 점심 식사로 딱이다 점심 장사 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안에 고기도 냄새 안 나고 맛있다 이것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식감이 진짜 좋아요 진짜 크다 손만두 같은데 와 안에 진짜 속이 꽉 차있어요 와 속이 진짜 가득 차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 맛이 나 이북식 만두 같은 맛 비빔 먹어볼까 와 엄청 고소하다 엄청 고소하다 엄청 고소하다 양념 듬뿍 넣어먹을래요 양념이 맛있다 양념이 너무 많이 뿌리니까 맛있다 비냉 두개 시켰고 저는 아론사태에서 살코기 부분도 맛있는데 요 심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쫀득쫀득히 하얀 걸 먹어도 이렇게 식당마다 특유의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을밀대가 약간 진짜 완전 초보자 진미랑 여기가 좀 비슷한데 초중급 초중급? 양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우와 더 맛있어 으음 으음 이건 양파 딱 얹어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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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랑 싸먹어야지. 고추냄고 Pako 수ik 요리 3.5시간 동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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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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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냉면 먹을 때 그럼 면이랑 육수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먹었던им은 여기서 단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좀 단계가 약한 곳을 먹으면 세고 그런데 단계가 좀 높은 걸 먹으면 약간 맛이 좀 더 연해지거든요. 약간 슴슴해지고 뭔가 어? 하면 무슨 맛이 있지? 하면서 계속 땡기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먹어본 방법 없을까? 식초를 살짝 넣을까? 근데 맹야들은 안 먹으면 좋겠어요. 하수. 하수라고요? 하수가 돼보죠. 아니야 없는 게 나아. 여기다 넣기 잘했다.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따로 넣는다, 아니라나? 원래 그거랑 뭐라고 먹는 거야? 네? 음! 이건 정말 맛있다. 평양 평냉 고수의 길은 아직 멀었다. 정말 자극적이지 않네요. 정말 슴슴파티예요, 슴슴파티.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점이 입이 텁텁하지 않고 막 쉽게 물리지도 않고 이게 많이 풀어가지고 이걸 살짝 넣을게요. 근데 평냉이 면이 잘 안 불어가지고 근데 평냉이 면이 잘 안 불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쯤은 퉁퉁 불어있겠지? 면이 하나도 안 불었는데? 근데 근데? 고춧가루 녹두전엔 양파를 싹 얹어먹어야 맛있어 이거는 뭐지? 열무랑은 이거랑 잘 어울리겠다 끝까지 바삭한 것 보소 아무리 그래도 양파장 같지만 한 게 없네요 뭐 하나 제작을 해야 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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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그리고 고춧가루 초 cross ج 요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이 안 배있다 해야 되나? 비냉이 들어있는 계란 맛있더라구요. 우유 같다 해야 되나?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계란 맛있더라구요. 슬슬 손님분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침 거의 다 먹었습니다. 한 입이 너무 잘 안돼요. 아까 만든 편안과 함께 먹었던 편안의 매운맥냉면 중에서 등급이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먹다 보니까 좀 약간 중독성 있다고 해야 되나? 말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평안의 매운맥냉면 중에서 좋아하는 분들께서 괜찮은 페어링먼트 집 추천해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